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돼 기다려 기다려 아니 이거 내가 갖고 간게 자 우리 베코더 오리알 하나 후라이를 한번 해서 주워보겠습니다 안돼 아직 아니야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제 처음 내일 꺼떨는데 아까 그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계란보다는 계란보다는 더 느끼한 맛 더 찰진 느낌 다 찼는데 밑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러니까 일단 식으면 주워보겠습니다 닭고루 닭고루 물 닭고루 아.. 손을 데었어요 물집 잡히겠는데 짠 집사2장 가자 맛있지? 오리알이야 오리알 그것도 쌍알이야 쌍알 천천히 아르바이트 먹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리알은 계란보다 더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. 좀 더 느끼한 것 같아요. 계란보다. 먹었어? 먹었어? 잘 먹었어? 잘 먹었어? 잘 잡았고 음... 끝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